그래서 이렇게 좀 가슴 절절한 홍자의 트레드마크 노래를 한번 내보았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네! 들어봐 주시겠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홍자 물 한 모금 먹어도 되나요? 네! 괜찮을까요? 네! 감사합니다. 많이 먹을까요? 네! 네, 감사합니다. 홍자의 신곡 어떻게 살아 부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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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워 울게 해 뒤돌아 다시 있다가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 날 데려가 너 없이 너 어떻게 살아 사랑 날 데려가 사랑 날 데려가 너만요 보고 그면 어떻게 멀어져 가는 상자 안타까워 울게 해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 날 데려가 사랑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 날 데려가 너 없이 너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 날 데려가 감사합니다 홍자의 신곡 어떻게 살아였는데요 여러분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좋아요? 감사합니다 홍자 신곡 어떻게 살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자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홍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구민 여러분도 오늘 좀 어떻게 힐링되는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?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? 홍자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아주 한껏 기대 부풀어서 왔는데요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에도 우리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가자 이렇게 가슴이 막 접이면서 네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맞춤 분이 계세요?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사랑 참 안 불러드리면 서운하잖아요 그죠? 차 harvesting esse 어떻게 iler угませ 손 보니까 들리약 와